출근사륙 강력센터 도대체 어? 허쌤 없어진다? 허쌤 생긴다? 뾰로롱 일단은 다리우스니까요 레츠가 고 느낌이 좋아 어? 뭐야? 시스 못 먹었어 아 대포 못 먹었네 도망 헛쌤님 방송 너무 잘 보고 있다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키비파워 언니 워빅형 지금 와줘야 돼 이거 킬각이야 나이스 나이스 정말 나이스 했어요 어 렉걸렸어 다이리우스야 렉걸렸어 아니 아니 아 일단 다리우스가 굉장히 많이 환한 상태니까 함부로 들어가진 않을께요 후우우우우 안뇨옹 한 대푸? 러러러러럴! 되졌다 되졌다. 아닌데? 그러다도 아쉽다? 어 이거 붕은 퍼포먼스. 아니 버스알이 아니라 아 이거 버스가 아니라 이거 아니 워빙님이 잘하는 걸 나 그럼 어떡해요? 아 이거 버스라고 하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! 아 잘 죽지. 아 죽다 죽아. 뇨야! 아 어떡해 탑베인이에요 오르곤님 감사합니다 오르곤님 제가 봤을 때는 솔킬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로차워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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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게 가는데 아이고 아이고 늦었다 잠시만 조금만 버텨주세요 뭐지? 아 이거 크로마 개쩍한 건가 어색하다 어 난다요 고래 너 욕 쓰면 너 이거 박제각이야 너 하면 안 돼 욕 아 제 전화 좀 박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왜? 아니 이거 이거 왜? 아 쟤 솔킬을 어떻게 내지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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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죽었지? 네 잡았습니다 일단은 티암에 갔으니까요 그 다음 템으로는 드락사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하어랄 오롤라도 오롤라도 플레시 베텅 내가 암살로서 다 조져야 되겠구만 아아 처음 eccentric 정말 감사합니다 맞으셔서 안녕 아 이거 나한테 그냥 왔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킬다 vak긴 옛어요 헐어 헐 이거 어떻게 된거지 얍 아 이거ıyı 미디로 좀 가볼게요 와 리신 세상에 여기 내가 있네 미신이 삭제되었습니다 일로 한번만 가까이 와주면 안될까? 안돼 뺐베 뺐베 뺐베